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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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메라 좋구요 키메라 소리도 다르네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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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나오겠지 뭐... 오! 아웃브레이크 팩! 기간이... 기간이 따로 있네 10일! 10일하고도 5시간 51분 팩 구매하기 팩 1개당 아! 시즌패스 있으면은 270 크레딧 시즌패스 없으면 300 크레딧 팩 하나에? 팩 하나에 270 시즌패스 있으면 아... 돈 없는데... 컬렉션 이거 뭐 뭐 뜨는지 나와주네요 애쉬 정에 뜨고 컬렉션에서 칵칸 아 공룡무기 스킬로 복고풍을...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안되냐고요 형님아 아... 아... 얼마 찔러줬어요? 황숙이한테 아 내가 어? 그니까... 이런 사람들 일주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즌패스... 시즌 3패스 산 사람들은 전투복 전투복은 다 따로따로 드롭이네 전투복 공룡이 있는게 아니고 전투복도 공룡으로 내주지 그냥 왜... 다 따로따로 내주냐 저 애기... 연기 잘한다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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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숄랄 진짜... 맘이 들어 저거 은근히 눅쑤봐 아 나도 저 정도 연기는 돼야 되는데 뭐가요? 아 봐 봐요 짧아 아 제가 녹화하고 있어 봐야지 칼... 알겠습니다 총기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스킨인데 폐혈증 스킨이 이번에 이쁘게 잘만들었네 노란색 방어 와 그냥 노랗네 앞으로 노란색 좋아하겠습니다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 비상남자 독성 그립 하고 부적 기생충 식스 깜찍한 공포 어? 빛나는 건 없는데요? 빛나는 건 게임 해가지고 없는 거래요 게임해서 얻는 거야? 빛나는 건? 네 아웃브레이크 팩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알파팩 알파팩은 구성품이 안 나와있고 아웃브레이크 팩만 따로 있고 아웃브레이크 팩만 따로 있고 아웃브레이크 팩 아웃브레이크 팩 MP5 Dps가 400 벡터 어 내 스쿨피온 Dps가 414 오콩만 해결해주고 통열은 보자 어차피 아웃브리크만 어차피 아웃브레이크 없는데요 아웃브레이크는 없고 TTS만 아 아웃브레이크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아웃브레이크 안됐다고요? 어차피 아웃브레이크 창이 없네요 아웃브레이크 팩은 있는데 아무튼 씩쓸 그것은 조금 아니 아 말이 안되잖아 그리고 왜 우리 안 돼 스틴파는 안되는것 같아 유플판만 해주는것인거만 одно 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아아 근데 또 그거는 됐잖아요 저번에 아 그것 때문에 먼저 안주나보다 저번에 클라이언트 먼저 받고 오프라인 해가지고 들어가는거 아 그것 때문에 안해주나보다 먼저 이번에 새시즌이 남서부의 유산이랑 나쁘지 않네 스킨 이랑 녹슨 트리거 스팀 너무 느린것이 유비는 유풀은 바로 유비 통해서 되는데 스팀은 한번 스팀은 서버에다 쓰니까 느린것같아 스팀 서버를 나어프레이크 못하면 의미없잖아 지금 그게 라이온이랑 핑크한 서브면 되죠 아 맞아 총기 반동 실험해봐도 되고 우리끼리 그렇게 하자 스팀은 와때로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지금 다 안된다그러져 다른 곳에서부터 다 안됐네요, 지금. 쇼프야 LMG 소리 좋다. 업데이트 한다는데 51기가 스팀. 그래요? 51기가? adi Union 얼굴이 재배기! 여기iful? postante 문하극 요기 어떤 notifications으로 라谢谢 vs 고생 길이래부터 시작해? 그 녹화해요. 그 뭐니. 응? 뭐가요? 환동 얼마나 줄어든지 그런거. 로드아웃 녹화하고 있어. 이거 시즌패스 스킨이 마스크 해제하는거고 그냥 본래 스킨이 마스크를 쓴거네 라이언. 아 뭐야 디스크 여유 공간 아 시즌패스 시즌패스 스킨이 그거 6인비에서 포즈 잡았던 파란색 스킨이고 기본으로 주는게 노란색 무조건 시즌패스 껴야되네. 노란색은 너무 잘 들키니까 pvp에서는 파라곤 깔렸는데 왜 깔렸지 게임 망했는데 포트나이트 파라곤 그거 그냥 그거 집중한다고 그렇게 하는거라면서요? 포트나이트 그게 맞아 포트나이트도 많을거같이 생겼네 포트나이트에는 사람 많던데 옳어 오려니까 5.0.2 50개가 필요한다 자 됐다 뭐가 더 이쁠까 65.미디가 필요? 남서부의 유산 오버워치 지워야겠다 녹슨 트리거 트리거가 제일 이쁘다 오버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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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잠시만요 원래 공격팀의 사이가 들었어요? 에 들었어요 아 근데 휴지는 안들었고 휴지는 안들었고 그 라이온만 핀카만 맞죠? 사이가 이번에 처음 드는거죠? 네 처음 충성되고 충성은 되셨어 이거 로드아웃 조정하는데 되게 어색하더라 50일이니까 나는 지금 산화재는 빨리 막겠다 네 근데 지금 공간을 미리 배정하는 중에서 안 끝나고 있어요 시작 준비 중 허벅 자 봅시다 핑카는 시즌패스가 마스크 벗은거 핑카 전투복은 멀쩡하네 시즌패스네 에프니가 끼는거지 아직 은신 생각할거면 싹 다 흑복으로 맞히는게 제일 나은거 같아 키미라가 이번엔 키미라 번들이 빨간색 복이네요 빨간색 복 적복 적복이네요 적복 그래도 노란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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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세팅을 하고 라이언도 다시 바꿔보자 하actor 한 20분하고 가면 자러 가야겠다 어떻게yty eventual의 의미가 없지 아웃브레이크 발언할 수 있으치러. 시 Hoce 화 heaps invite 들려다 하자가 가보시고 그런 것 같아요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응 응 경험이 없으니까 완벽한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니 도벽 있어가지고 자꾸 내 물건 훔치고 막 아니 오빠 막 이런 느낌이야 와 라이언 개인성 쓰레기네 왜요? 여자친구한테 낙태하래 인성 개씹쓰레기네 왜요? 왜요? 술 처먹고 여친이랑 하다가 나 라이언이라길래 라이언 띠용 하고 있었는데 라이언 지금 게임 캐릭터 라이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 라이언 맞아요? 응 그랬어? 인성 쓰레기네 세명이 해 저기 años 라이언이라는 연예인이 있는줄 알았지 아니요? gehen 신난다 연락 연락 와... 대처 할아버지가 라이온 주먹으로 팼대. 네. 괴 웃기네. 걔 문제하네. 그리다가 라이온이. 마치님 말씀하세요. 궁금해졌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아 이거 영상 녹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올릴 거예요. 편집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나 온다. 나 유튜브 나와요. 아 개소름 돋아 진짜. 지금 가끔씩 나 뭐라 하는지 알겠어. 가끔씩 나 때리고 싶다는 거 같아. 에이 그거 봐요. 에이. 때려봐. 때려봐. 하하하하 태극기 대수다. 자 나 나오기때문에 Buttons 하 Dangts 알아라. 媽 암 암 암 차 아래 핑크가 제일 낫네 근데 왜 어떻게 캐릭터를 그렇게 막 인성 쓰레기로 만들어 놨을까 솔직히 지금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게임 플레이 자체보면 pvp에서도 퓨즈가 인질전 해가지고 클러스터 박질 않나 그런거 보면은 유저 플레이 하는 것 자체가 레인보우 식스 시즈 세계관에 들어맞게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퓨즈가 인질방에 클러스터 넣는 것도 퓨즈의 인성 중에 하나지 그런 식으로 그 임무수행 중에 인질의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걸로 인해 누가 다쳤다 하는 설정이 있지 않나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퓨즈한테 게임인가? 아무튼 팩을 까봅시다 보라색 공룡무기 스킨 코드라이브 이쁜거 떴네 담열기 오 황금 네 뭐..뭐가요? 출혈 전설 무리 스킨 라이언 스킨이네 음... 황금 전설 타 아 지금 이제 돼요? 네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스팀판이라서 좀 없는 것 같은데 파란색 잉...잉 헤드기어 오 잉도 이거 얼굴 다 보여주네요 아 원래 보여줬었나 기억이자 네 원래 보여줘요 관심 없어가지고 황금 하나 눌봤다 오 애쉬 애쉬 정해 오 애쉬 정해 근데 원래 주는 거 아닌가 TTS는 안 주더라고요 에이... 아 스모크 아웃브레이크 뭐지? 그거네 스모크 뭐니 그치 전투복은 전설 전투복이네 아 머리보호군은 애쉬 정해 근데 히바나 또 머리보호군은 매우고 애쉬 정해 애쉬 정해 그럼 아저씨도 지금 다운받고 있는걸요? 이걸로 새로운 장비하게 좋았다리 어 애쉬 이쁘다 나도 이쁜데 아이 저희 녹음되고 있는데 괜찮아요? 아 수고기읍 데스 헤더 별로 안예쁘다 블랙 바이퍼 뱀 문양 들어가있고 디지털 카모 코드레드가 제일 이쁘다 부적은 부적은 작은 애쉬 정해 부적은 진짜 별로다 부적은 진짜 별로다 아 이럴거면 좀 다운로드 좀 미리 받게 해주지 미리 받게 해주고 딱 그러면 좋을텐데 아 아 어차피 난 못타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권총 으음 이쁘장하게 잘 나왔다 그래도 헌트 쇼다운 인가 아 아 한트 쇼다운 그것도 재밌어 보이는데 그거 클벨 신청 해놓으세요 그거 뭐요? 신청하면 언젠가는 클벨 코드 주겠지 퀀트 쇼다운 맞췄고 버리고 오고 아 아 맞아 클벨 신청 클벨 어디세요? 아 사이트 따로 있을거에요 아마 아이콘도 약간 좀 현실적으로 명암 넣어봐줘 아이콘 한번 쓰사지 찍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저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죄송해요 다른 분들이 쓰시고 와줄거에요 조용히 할게요 아휴 한시간 20분 뒤에 쓰지 오면 되겠어요 네 한시간 20분 뒤에 출연 나쁘지 않다 근데 이쁘긴 하다 한시간 그것도 한시간 20분 뒤에 음 20분 뒤에 코드레드 아 이게 제일 이쁘다 코드레드 와 블리즈 속도 와우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영상 누가 보고 있는데 누가 방송하는거 보는데 말이 안되게 아저씨도 영상 보고 있는데 권총은 스킨이 적용되나? 의사한거지 어디? 무엇?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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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소리 요강 신고 오면 그 신고 우리 뉴스레터에 있는 이메일만 넣으면 알아서 클베 신청 된거에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코드레드도 나중에 있으면 블랙아이스처럼 희귀해지겠죠? 부적을 받았어야 하는데 부적은 못받고 그리고 5번째는 일하는 이름이 나에게는 꼭 문을 키우고 아웃브레이크 스킬이면 아웃브레이크 전용 아이콘이 나오네요 또 따로 네 신기하다 이렇게 해두고 아까 전에 뜬 게 인 인 노란색이라서 잘 들키겠다 그냥 애쉬 라이언 총 코드 코드레드 잉 오케이 탑칸 충수랑 10호 오케이 TTS 됩니다 TTS 켜십시오 다 다운받고 있어요 나도 근데 속도가 안 나와요 갑자기 아 한입 알아서 왔길래 어 그럼 이제 두 분만 지금 다운받으신 거예요? 사드 헌드 하나만 하나네 저 혼자 있는 거 혼자 즐기고 계시네 이거 처음에 TTS 들어가면은 그거 아웃브레이크 팩 4개 주거든요 한번 까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애쉬 정리는 고정으로 줄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아 일단 다운받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다운받을 받아야 되는데 아 아 일단 다운받을 받아야 되는데 카드 칩칸이랑 빌리치 아이돌 이동속도나 이런 거는 안 보여주나 아 아 맞네 장갑 2 , 속도 2 음 확실하게 맙겼네 alive 업데이트 껴줘고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온 건 없고